입학 신청서 받아볼까? 수채한 걸로 갖고 올래? 잠깐만 내가 앙리 할아버지야 이순애 앙리 할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키가 작으셔? 형, 신구 선생님이 나만 할 거 아니야? 신구 선생님이 내 얘기 안 해? 못 들어봤는데 신구 선생님이 코미디언 중에서 내가 제일 재밌다고 매일 달한이가 전화 안 하셔서 얘기하는데 아, 정말이야? 그럼 한번 물어봐, 수빈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수빈아, 이순재 선생님한테 내 얘기 물어봐 이순재 선생님한테 내 얘기 물어봐 아니, 입학 신청서 가져가야지 놀랬지? 내가 여기 지금 50년째 다니는 재학생이야, 자녀도 한 20년 넘긴 거 같아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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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놀랐어 선배님들 선배님, 얘네가 놀렸잖아요 언제 놀렸어? 놀렸잖아요 어, 얘네 좀 앉으세요 네 야, 너희 다 놀랐어 서프라이즈 아니, 근데 다 놀랐어 근데 미안한데 우리는 다 아니에요 야, 왜 다들 일어나 있는 거야 아니, 일단 달린 거 같아서 아니에요 야, 이 학교 교장이 우리 생각하는 후배다 잘한다, 잘한다 선생님, 죄송한데 정식적으로 이제 입학 절차를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직 입학하신 상태가 아니라서 나를 뭐, 우리는 50년 재학생이야, 지금 50년, 졸업 안 하신 거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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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선배님 중에 백윤식 선배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너한테 왜 문이 남기고 어, 어, 선생님 어, 어, 선생님 어, 나 잠깐만 난 이 학교 30년째 다니는 윤식이다 백윤식이? 아이고, 저 발 바닥에 형태가 안 들어서 김수미 선생님이 나왔어 누구? 김수미 선생님 수미? 그 단체 말이지 아, 우리 같이 하는 콘스탄스 친구들은 어때요? 너희들이 애들을 가지고 꼭 심사를 해야 되겠어? 심사 안 했어 심사 안 했어 심사 안 했어 따지지 말고 야, 이 빵 씻겨 묻히고 따지지 말고 야, 진짜 찐이 나타났다 너희들이 애들로 알아 아까 내 친구 선생님이 나 코미디언 중에 재밌다고 얘기하셨다고 그랬어 예, 그러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너희들이 말은 잘 안 들어도 아주 재능이 반짝반짝들 해 선생님, 저희 다 다름 다 아세요? 잘지! 영철이, 호동이 넌 수근이고 저 장민이고 장훈이 경훈이 희철이 우와 아니, 너희들은 뭐 넣으면 어떡하냐? 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안 들었는데 아니, 근데 진짜로 예능은 선생님들 나오는 거는 다른 데서는 될 수가 없었는데 진짜 선생님이 아는 형님 너무 좋아하시고 잘 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선배님 아니, 근데 내가 채널 틀때는 그래서 자꾸만 걸려, 너희들이 보면 재밌더라고 네 우리 꼭 나가서 같이 놀고 하자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고 심지어 약속 있으셨는데 취소하시고 대선배님이시지만 50년 동안 졸업 못하시고 육업인 거는 우리가 행실은 괜찮은데 성적이 안 나와서 아직도 이거 졸업 못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이제 이유가 있는데 참 못난 놈이네, 별거다 보면 연락을 못한다고 없지 우리 때 우리 때는 말이야 너무 어려워서 낫때 얘기다, 낫때 공부하다가 일하고 돈보라도 다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50년 세월이 흐른 거야 그 사이에 장안같이 이수선생님 상민이가 선생님 15년 만에 뵀는데 예전에 결혼식 주례 봐주셨대. 아, 진짜. 아이고야. 아, 결혼식. 아이고. 아, 선물해. 아, 선물해. 이승재. 이승재 선생님이 주례 봐주셨으면 그러면 안 되지. 이제 빚을 다 갚아가는 거예요? 고맙다, 고마워. 아, 주례 봐주셨구나. 근데 오늘 진짜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? 얘들이 급하게 또 오느냐고 입학 신청서는 못 가져왔어. 너희들이 뭐 되지 못하게 심사를 한다면서. 저희가, 저희가. 아니, 아니,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아이고.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리신다. 맞아. 우리 아는 형이 50년 전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순재 선생님께서 먼저 입학하신 거죠? 그렇지. 근데 형이 과락을 해서 낙제를 해서 내가 늦게 들었는데 한 말이 됐지. 선생님, 죄송한데 언제까지 계속 꼼툭 쳐서. 꼼툭, 확실하시다. 유일하게 꼼툭. 원래 쳐는 사람이야. 머리 맞췄잖아. 근데 선배님 너무 애들만 예뻐하고 저희 안 예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야, 비교가 되냐? 맞아, 조금만. 신부생이 진짜 동생들, 손녀들만 예뻐하고 우리는 안 예뻐하고. 형, 찌뿡이야. 아, 아, 아. 형, 찌뿡이야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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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신부생이. 귀여워, 그. 찌뿡이야. 아, 아. 와, 진짜 멘탈 인정. 자, 입학신청서. 권유리, 박소담, 최수빈. 참관수호, 이순재, 신구. 이렇게 두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. 별명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. 선생님은 예전 학창시절 때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뭐였어요? 우리는 이제 사이즈가 적으니까 맨 앞쪽에 있으니까. 적은 사람한테 불리는 별명이 있을 거 아니야, 동창별명. 땅꼬마 이런 건가? 땅짤 빼고 그냥 꼬마. 땅짤 빼고 그냥 꼬마. 그냥 꼬마. 꼬마. 어차피 프로그램에 따라 별명이 생기는 거니까. 대표적인 게 대바리. 아, 맞다. 야동순재. 야동순재. 직진순재도 있잖아요. 순재 선생님도 장기 어떤 거 갖고 계세요? 암기 잘하시는데. 암기 엄청 잘하시잖아요, 외우는 거. 미국의. 대통령 맞아, 그거 봤어요. 형태 대통령 그거 다 외우시잖아요. 외우시는 거 봤어요. 그럼 1대 대통령이 누구예요, 미국? 그건 다 알잖아. 조지 워싱털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야. 초등학교도 다른데. 너 그거 몰랐어? 저 지금 말 안 했어요. 그럼 1대부터 쭉 들어볼 수 있어요? 1대 조지 워싱털. 존 아딤스. 토머스 제퍼슨. 제임스 메디슨. 제임스 몬도. 전 피셔댄스. 아딤스 아드리아. 랜드 잭슨. 왓슨. 워싱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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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럼프.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. 처음으로 그랬어요. 제가 듣기로 조선왕도 다 외우시네. 신구 선생님은 장점이 어떤 거세요? 맛평가?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? 스탠바이 롤. 자 성공합니다. 신구 선생님 레디. 았션.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? 선생님 따라한 거. 선생님 따라왔어요? 아로를 좀 올려. 어떻게. 어떻게.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?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?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?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? 와 영광이다. 신구 선생님이 압기력이 되게 좋으시고. 아 정말. 신구 선생님은 우리가 리딩할 때 대물 다 외워 버린다고. 본선 친구들 다 띄우고 서니까. 연극을 하려면 앙리 같은 것도 거의 400마디가 된다고. 400마디요? 응. 우리 헐리 연극도 우리 대사가 한 400마디가 된다고. 맞아요. 선생님은 선생님 대사가 이게 몇 번째 대사인지를 체크를 숫자로 다 해. 아시더라고 대본을 보면. 그래서 이렇게 다. 번호를. 아니 저는 두 분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. 솔직히. 사실 연극이 더 힘들잖아요. 근데 계속 쉬지 않고 연극을 하시는 거 보고. 매번 공연할 때마다 하시는 게. 근데 이제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애초에 출발이 연극이니까. 마음가짐은 이제 연극이거든요. 아마 우리가 두 다리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. 형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. 연극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. 처음 했던 그게 있다고, 연극을. 왜냐하면 이제. 행위 자체가 우리가 생명력이거든. 존재의 의미고. 우리가 배우면 배우면 연기를 해야지. 그러니까 연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에도 우리가 참여한다는 얘기라. 더 대단하신 게 연극을 한 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하고 같이 하면서 드라마 촬영도 하시고 영화 촬영도 하시고. 하고요 네.